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산시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청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그동안 월 1회 점심 휴무를 유지해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3월부터 최대 한 달간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시청을 비롯한 상록단원구청,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구내식당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식당이 모처럼 만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청 직원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장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구내식당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,800여 명으로 안산시는 구내식당 효무가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안산드림TV 김현주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